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뱀을 앞에 놓고 나무랬다. 한 동물이 말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트린 다음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서 먹는데 그런데 뱀아 너는 어째서 먹이를 어떻게 삼켜버려? 뱀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잔인한 남을 물어뜯는 놈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나는 적어도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내게 하지는 않거든. 오늘의 교훈 바로 자기 입으로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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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